음악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막상 결혼을 결심했을 땐 우리 가족의 반대가 더 심했다 막내로 어려움 모르고 자란 놈이 가장 노릇도 못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장녀와 결혼하면 고생길이 환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가족들의 반대에 수긍할 만큼 고분고분한 나이가 아니었다 성은영 지음 귀향의 끝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선착장은 어촌 개원들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술렁거렸다 물이 빠지려면 아직 두어 시간 기다려야 했지만 살이 떼라 선외기 엔진이 선미에 달린 2톤 미만의 배를 어장까지 물고가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개원들은 앞다투어 배를 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 함께 선외기에 오른 나는 시동을 걸고 기지개를 켜며 숨을 들이마셨다 매운 바닷바람과 기름 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 눈치를 살피는 아내를 향해 나는 일부러 진저리를 치곤 배를 띄웠다 앞서 배를 띄운 어촌 개장 양씨가 손나발을 만들어 붙이고 소리쳤다 민사장 다리는 괜찮은겨 요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제따는 나를 떠보려고 하는 소리였다 변덕이 심해서 양은냄비라는 별명을 얻게 된 양개장은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마을을 누비고 다니며 근원을 알 수 없는 소문을 옮기고 다니기 일수였다 그는 간혹 술에 취해 내게도 형배와 내가 남남이 아니니 잘 지내라는 등 체마밭에 얽힌 사연을 자네가 어찌 알겠냐는 등 실없는 소리를 해서 어머니한테 넌지지 여쭤봤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은 후로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그가 어촌 개장 자리를 꾀찬대는 속내를 숨길 줄 모르는 천성 덕분이었다 그것도 권력이라고 어촌 개 정립금을 유용한 전 어촌 개장의 비리에 된 개원들이 마지못해 그를 선택한 결과였다 대신 감사와 총매 권한을 높여주어 어촌 개장 자리는 허울뿐이라는 걸 본인도 알았다 다리가 아프다고 제가 쉴 형편이 되나요 나는 일부러 아내를 힐끔거리며 대거리했다 형님 신세가 노랗게 됐습니다 이번엔 염장을 지르는 데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형배가 양계장 선회기에 목청을 높였다 어촌 개의 개원도 아니면서 무슨 속셈으로 새벽장까지 설쳐가며 따라 나섰는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간혹 비계원을 배에 태워 어장으로 끌어들이는 통에 빈축을 사는 것도 양계장의 물색없는 짓 중 하나였다 형배는 유독 나한테 깐죽거리기 일쑤여서 마주하기 싫은 녀석이었다 내가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그와는 형제처럼 지냈지만 낙향한 후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다 형수님도 그만 어깨 좀 펴세요 그렇게 돌돌 맬고 있다가 언놈이 굴절인 줄 알고 둘러매고 가도 모르겠습니다 형배가 이번엔 아내를 향해 야살을 떨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종종 아내를 놀려먹기도 했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참는 데 이력이 나서인지 결코 성내는 법이 없었다 나한테 깐죽거리는 건 그나마 참겠는데 순에 터진 아내한테까지 함부로 하는 데엔 정말이지 참기가 힘들었다 언젠가 아내가 꾸려가는 조개구이 가게에서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아내한테 술을 따르라며 행자를 부리는 바람에 내가 멱살을 잡아 끌어낸 적도 있었다 나는 형배한테 눈총을 쏘곤 주머니에 꽂아둔 팩소주를 꺼내들었다 바다에 나갈 때 추위와 무릎통증을 견디기 위해 나는 을에 팩소주를 챙겼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곤 팩소주를 아내한테 건넸다 돌아앉은 채 팔만 뻗어 팩을 받아든 아내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끌어내리고 소주를 쭉 들이켰다 야 니가 그렇게 술을 물 마시듯 하고 사고를 치니까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나는 팩소주를 낚아채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가뜩이나 움츠린 그녀의 몸이 더욱 오그라들었다 아휴 모질지 못하면 넉살이라도 좋든가 내가 말을 말아야지 형배가 검정 비닐봉지에서 소주병을 꺼내 뚜껑을 따서는 내게 건배하는 신용을 하며 키죽거렸다 그래 어디실 거찌꽃갑으로 봐라 해산물을 안주삼아 술 타령을 하려고 따라나선 모양인데 오늘 네놈 주둥이엔 굴 한 점 어림없을 줄 알아라 나는 두 주먹을 힘껏 말아주었다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신세 타령에다 남의 험담이나 들춰내는 데는 영 정남이가 떨어졌다 하긴 뒷배도 대어주지 못하는 바다가 전부인 곳에 고향이랍시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왔으니 맨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들만도 했다 그런 그로서는 꿋꿋하게 이곳을 지키고 계시는 노모덕으로 이나마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내가 안 입고 올 수도 있었다 신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마을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데다 마을 어귀에 제법 규모가 큰 해센터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원주민인 어청계 계원들은 적지 않은 매립 보상금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어로작업에 덤벼들었다 어장의 해산물을 자신의 논밭에서 가꾼 곡식이라도 되는 양 움켜주려다가 골병이 들어 병원비가 더 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 거위가 자식들에게 한미천 떼어주고 대처로 떠나보낸 노인들이었다 6년 전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내려왔을 때 형부의 위세는 대단했다 신공항이 들어서기 전 그의 선치는 잠자는 시간 4대 시간을 빼고 온종일 바다에 나가 살았다 바다는 부지런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거둬들일 해산물을 사시사철 제공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의 선치는 무작정 땅을 사들였다 고하로 자라 자신의 한 몸 뉘일 곳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던 한을 풀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가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생각지도 않게 돈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한결같이 어로작업에 매달렸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배를 띄워 전어잡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세상을 떴다 돈방석에 앉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셈이었다 그 횡재를 대신한 게 외아들 형배였다 그가 대학 진학도 못한 채 아버지한테 빌부터 빈둥거리고 있을 때였다 그는 선친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가산을 정리했다 그때 어촌계 딱지도 함께 처분했는데 그걸 나에게 주기 위해 사들인 사람이 바로 노모였다 그게 5년 전이었다 그렇게 고향을 뜬 형배는 강남에서 가장 물 좋다는 곳에 룸살롱을 차렸다가 송두리째 날리고 2년 전에 되돌아왔다 그 많은 돈을 말아먹는데 딱 3년이 걸린 셈이었다 다행히 그는 선친과 가깝게 지냈던 마을 사람이 고향을 떠나면서 비워둔 집을 수리해서 저 한몸 뉘엘 거처로 삼고 회센터 관리사무소에서 허드렛 일을 거들며 끙끙이 밥술이나 맛드는 신세가 됐다 그가 내려오던 날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하필이면 내 선외기를 몰래 끌고 나가는 바람에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 배는 애초에 어로작업을 위해서라기보단 낚시꾼에게 대여해 가획돈이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어머니를 졸라 장만한 거였다 전기과를 나와 대기업 빌딩의 기계설비실에 근무했던 나는 평소엔 어머니가 내준 조그마한 창고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어청괴원들의 어업장비나 각 가정에서 소소하게 생기는 전기보수를 소일거리로 삼으며 푼돈이 남아 벌었다 내가 가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내려올 당시 노모가 토지 보상금 일부를 떼어 집 한 채와 조그마한 조개구이 가게를 장만해 주었다 아내는 처음 해보는 조개구이 가게를 그런대로 운영해 나갔는데 내가 가게에 드나드는 걸 싫어했다 그녀가 나를 얼씽거리지 못하게 하는 데는 나름의 속셈도 없지 않았다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일부를 친정으로 보내는 그녀 입장에선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아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체 아른체 하지 않았다 나도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길거리에 나아앉을 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장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매일 술에 취해 살았고 하루에 담배를 서너갑씩 피워댔으니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막내야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내려와라 당시 어머니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피폐한 중년의 삶을 받으시 이어가고 있을 터였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마련해준 서울의 아파트와 십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집어삼킨 건 나의 과욕도 아내의 허용심도 아니었다 바로 장인과 처남 때문이었다 저 애가 시집 가버리면 우리 세 식구 굶어 죽을 판이니 허락할 수 없네 처가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장인이 한 말이었다 반평생을 백수로 살다시피 한 장인은 그 세대로는 드물게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첫 직장인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후 재개할 생각을 않고 빈둥거리고 있었다 고급 인력인 당신이 하찮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신에 병사한 장모의 뒤를 이어 맞다린 아내가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처남이 대학 1학년이었고 처제는 고교 2학년이었다 그들도 장인의 말에 천적으로 동조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정란이가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까 정란이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공부도 혼자 힘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내 집안일이니 자네가 참견할 일 아니고 암튼 나는 이 결혼 반대네 결혼을 반대하는 장인에 대한 반발심으로 오기를 부릴 때부터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형제만은 집안의 막내로 철닥선이 없이 자란 내가 친구한테 소개받은 여자의 남다른 근성에 꽂힌 게 사단의 시초였다 그녀는 전문대 비서 행정학과를 나와 중소기업의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오빠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이런 데서 밥을 먹어요 그 돈으로 시장 보면 일주일은 충분히 먹을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 마트에 가요 내가 밥해 줄게요 둘이서 영화를 본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20대 초반을 넘어선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내겐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마트에 들렀다가 내 오피스텔로 가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평생 밥 굶을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다 생각했다 당시에 나는 월급을 타는 족족 술과 거칠에 탕진을 하고도 모자라 가끔 어머니한테 손을 내밀곤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녀의 알뜰함이 어릴 적부터 어려운 살림을 맡아 하면서 몸에 밴 지질이 궁상이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내 인생이 그녀의 삶에 얽힌 뒤였다 막상 결혼을 결심했을 땐 우리 가족의 반대가 더 심했다 막내로 어려움 모르고 자란 놈이 가장 노릇도 못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장녀와 결혼하면 고생길이 환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가족들의 반대에 수긍할 만큼 고분고분한 나이가 아니었다 장인은 아내가 출가 후에도 친정살림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했다 물론 결혼 당사자인 나만 몰랐던 약조였다 장인과 아내가 작당을 하여 나를 속인 것인지 아내가 엄치가 없어 말을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의 부양 책임자가 되었다 본의 아니게 흑심을 품고 결혼을 하게 된 아내는 신혼 초부터 내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뻔뻔한 얼굴을 하는 것도 달갑지 않았지만 줄곧 주눅든 모습을 보는 것도 곤혹이었다 한대 장인은 딸이 친정문제로 사위의 눈치를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처남만 챙겼다 대학을 졸업한 처남이 취직도 못한 채 빈둥거리다가 뜬금없이 사업자금을 해내라고 장인을 졸라댔다 대학 동기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알짜배기 카페를 운영하는데 입소문이 나서 성업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동기가 MBA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카페를 넘겨야 하는데 남주기 아깝다며 처남한테 점포임대 보증금 1억만 내고 해보라는 거였다 장인은 며칠간 직접 카페에 드나들면서 확인까지 했다며 당연하다는 듯 아내에게 돈을 편통해내라고 했다 아내는 1억이나 되는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하냐며 울먹였다 장인은 부동산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다 알아봤는데 너희 아파트를 담보자보면 1억 대출은 넋끈하고 민서방 직장이 탄탄해서 신용대출도 어렵지 않다더라고 몰아붙였다 아내는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핑계를 댔지만 장인은 박간일 하는 사람한테 정신 사납게 뭐하러 알리냐 한 집에 살면서 그만한 요령도 못 피우느냐며 아내를 닥달했다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모두 갚은 다음엔 매월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100만 원을 줄 테니 시댁에 큰소리 좀 치고 살라는 허세까지 부렸다 천성이 모질지 못한 아내는 장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은행권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 저축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해서 천함은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았지만 북적거리던 카페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3개월 동안 파리만 날리던 천함은 인테리어를 최신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아내에게 5천만 원을 해달라며 다시 손을 내밀었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아 전정긍긍하던 아내는 어떡하든 카페를 살려서 이자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적금을 깼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엔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나의 신용을 담보로 사체를 끌어들였다 1년쯤 지나자 카페의 건물주라는 사람이 나타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며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다 돈을 건네줄 때 받았던 점포임대 계약서는 주인을 사칭한 사기꾼과 짜고 발행한 허위 계약서로 밝혀졌다 게다가 유학을 갔다는 대학 동기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내는 내 급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때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숨겼다 나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아파트는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모두 날리고 말았다 어장이 가까워지자 선회기를 댈 맞춤한 장소를 고르느라 개원들 사이에 드생기운이 감돌았다 나도 장소를 정하고 선회기의 엔진을 껐다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배가 뻘바닥에 내려앉았다 나는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목장화의 끈을 조이고 장갑을 끼웠다 어로 작업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벌써 목이 좋은 곳에 굴망을 던져놓느라 바빴다 이를테면 여기는 내 영역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표시였다 어장에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던져놓은 망을 치우고 굴에 손을 댔다가 물매를 맞을 뻔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팩소주를 나눔 마시는 사이들이지만 바닷물이 빠지고 바닥을 드러내면 눈에 살기가 돌았다 조금만 자신이 찜해놓은 영역을 침범하면 마치 내 집담을 넘은 도둑놈 취급을 하며 악다구니를 썼다 그러다가도 굴망을 싣고 무태우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시덕거리며 술잔을 마주쳤다 처음엔 그들의 급격한 감정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 오래지 않아 나도 이 바닥에서 제법 능구렁이란 평판을 들을 정도로 익숙해져서 어촌 개원들 간에 사단이 벌어지면 중재 역할을 맡을 정도가 되었다 굴망은 40kg을 담을 수 있게 각자 직접 만들었었다 그런데도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 채취한 굴을 담은 망을 고이든 아니든 자기 망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개원들은 굴망에다 천 조각을 달아 구별을 하는데 낡은 셔츠나 속옷 따위를 잘라 사용했다 나이 된 할머니들은 구별하기 좋으라고 당신이 수년 동안 입었던 꽃무늬 속옷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어느 땐 굴망을 사이에 두고 드잡이를 하는 해프닝을 벌이곤 했다 이 사쿠라 무늬 반스가 십 년 전에 막내 둥이가 첫 월급 타서 사다 준 건데 내가 암만 정신 머리가 없어도 십 년을 입은 내 반스를 모를까 봐 이 할머니가 눈이 삐었는가 보네 이게 매화꽃이지 어째서 사쿠라요 우리 며느리가 멀쩡한 고쟁이를 버린다고 내놨길래 내가 입어볼까 하고 챙겨뒀다가 한 귀통이 잘랐었구만 야야 이리 좀 와봐라 이거 애미 고쟁이 맞지 대부분 이런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한두 번 거들다 보니 이젠 언성이 좀 높아진다 싶으면 개원들 중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나의 등을 떠밀었다 내가 나서서 집에 남은 천이 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맞춰보면 되지 않느냐고 훈수를 두어야 마지못해 떨어졌다 어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하는 개원들은 굴 캐기에 열중하느라 옆에서 살인이 난 데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다 어촌개는 한 세대에서 두 명만 어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양 개장이 아낙네들이 둥글게 모여 굴을 캐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며 소리쳤다 안사동 굴 안 캐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의 심술기가 또 동했나 보았다 표적은 이번에도 용변이 급해 보이는 외산댁이었다 바다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추위 때문에도 자주 요의가 느껴진다 남자들이야 아무데서나 등만 돌리면 처리가 가능했지만 여자들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마냥 참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넉살 좋은 할머니들이야 볼테면 봐라 하고 저만치 떨어져서 콩둥이를 까고 앉았지만 젊은 층이나 나이가 있더라도 바깥 사돈이라도 한자리에 있으면 곤란했다 궁여지책으로 여자들은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몸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례로 볼일을 봤다 남자 개원들 거위가 모른 척하거나 못 모르고 옆을 지나칠 때도 담배갑을 뒤적이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못 본 척하는데 간혹 직구 깨고는 축이 있었다 양 개장이 특히 그랬다 그의 아들이 외산댁 딸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 오줌을 넣어야 할 때 가장 난감한 사람은 외산댁이었다 여자들이 무리지어 한쪽으로 가면 그는 불어 그쪽으로 굴망을 던져놓고 접근했다 그러다가 안사돈의 차례가 된다 싶으면 앞으로 나서서 안사돈 뭐하십니까 하고 새삼 아는 체를 하곤 했다 딸이 시아버지한테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볼일이 급하긴 하고 안절부절못하는 쪽은 외산댁이었다 이미 볼일을 본 안학들은 물이 들어오기 전에 굴 한 줌이라도 더 캐고 싶어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훑기에 바빴다 급한 외산댁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이쯤 되면 내가 나서줘야 훈수꾼으로서의 면목이 선다 양 개장님께서 안주가 아쉬운 모양인데 아까 건져올린 낙지라도 한 마리 들이세요 나는 외산댁을 거들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작은 낙지 한 마리를 바깥 사돈한테 건네며 눈을 흘겼다 나는 큰 놈을 줘도 물러날까 말까인데 이까짓 거 받고 물러날성 싶으냐 하며 뻣대는 양 개장을 잡아 끓었다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굴은 언제 캡니까 하긴 형님은 늑장 부릴만도 하네요 그 은 덩치 때문에 남들보다 굴 선호망은 덜 싫어야 선호기가 뜰 테니 말입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형배가 등 뒤에서 깐죽거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들은 벌써 선호망식을 채워 싸놓고 있었다 나는 홧김에 그의 손에 들려있는 굴을 툭 쳐서 떨어뜨리고 발로 짓밟아 버렸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자네는 이곳에서 굴 한 점도 캘 자격이 없다는 걸 몰라서 묻나 지사하게 굴 한 점 갖고 너무하는 거 아니요 그 말 한번 잘했네 자네는 이곳 어장에 들어올 자격도 없네만 한 동네 사는 인정상 이나마 봐주고 있으니까 주둥아리 닥치고 얌전히 어장 구경이나 하다가게 형배는 뭐라 말대꾸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굴 작업에 들어가면 이우시고 모고 없이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어청 괴원들의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 어업권이 어떻고 법적 근거가 어떻고 납을 댈 처지가 아니라는 것쯤은 그도 익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마저 갯벌에 쳐박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돌아서서 아내 쪽으로 다가갔다 괜히 건드렸다간 그의 술수에 또 걸려들게 될지도 몰랐다 형배가 낙향 안에 여름 못 모르고 갯기를 부렸다가 곤혹을 치른 뒤로는 웬만해선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막바지 피서철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다 도시에서 피서인파가 몰려든 데다 마침 살이 때라서 바지락 채취를 목적으로 온 무리들로 먼 바다까지 북적거렸다 하필 내가 개말리는 날 외부인들의 해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어청 괴원들이 순번대로 고초를 서는 일이라서 어장 일대를 감시하고 있었다 저만 치서 한무리의 사내들이 조새와 양동이를 들고 어장으로 들어섰다 걸음걸이하며 왁자지껄한 욕지걸이하며 술을 꽤나 마신 모양새였다 무리 중에 앞장서서 유독 거들먹거리는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병배였다 형님 날도 뜨거운데 여기서 뭐하는 거유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자네야말로 어장엔 웬일인가 놀러들 온 모양인데 바지락 채취를 하려면 저쪽 어장 밖으로 가야지 나는 이른들한테 손을 들어 해수욕장 쪽을 가리켰다 형배는 어깨를 으쓱하며 떠벌렸다 형님 우리가 어딜 봐서 바지락이나 캐러 온 잔챙이들로 보입니까 얘들은 서울에서 사업할 때 데리고 있던 녀석들인데 집구석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고 해서 싱싱한 안주에 술이나 먹이려고 불러쓰다 우럭 한 마리 회쳐놓고 술을 먹다 보니 안주가 떨어져서 안주감 구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이 동네에서 제일 팔자 좋은 한량이시다 형님도 심심하면 함께 낙지나 잡으러 가시지요 어장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걸 알면서 왜 이러나 그건 형님 생각이고 막말로 이곳 어장이 어촌개원들 거라는 법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곳은 어촌개원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고 관리도 맡아서 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는가 물론 알지요 이곳을 매립할 당시 이미 보상을 다 해줘서 맨손이 업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까지요 이곳 어촌개원들 치고 보상받지 않은 사람들 없잖아요 보상은 보상대로 다 받아 먹고 원주민들끼리 똘똘 뭉쳐 어촌개 만들고 업권까지 독식하면서 이중으로 배불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죠 그럼 이만 낙지 잡으러 갑니다 자네 지금 막 나가자는 건가 어촌개원도 아닌 자네가 한 동네 살면서 외부인들까지 끌어들이는 저희가 대체 뭔가 저이라뇨 저 그런 거 모릅니다 단지 이곳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낙지나 바지락을 잡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만 알고 있지요 됐습니까 형배는 보란듯이 일행을 몰아 어장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형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원주민들이 차별적으로 어촌개를 꾸려가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생업이었고 움츠러들던 그가 일행에 힘입은 탓인지 그날따라 먹혀들지 않았다 홀아비 밑에서 제멋대로 자란 탓에 싸움질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백킬로그램에 육박하는 나의 덩치에 밀려 섣불리 덤벼들지 못했다 그동안의 한풀이를 하려는 듯 그는 숫째 내 눈앞에 대고 종주먹을 들이대며 알짱거리다 혀를 날름하곤 내빼려고 했다 참다 못한 내가 그의 뒷덜미를 움켜져 휘두르다 손을 놓자 제풀에 고꾸라져 뻘바닥에 코를 박고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심하던 참에 잘됐다는 듯 구경하던 일행은 사람 잡겠다며 해경을 부른다 응급차를 부른다 호들갑을 떨어댔다 응급차에 실려간 그는 5주 진단을 받고 나를 형사고발했다 어총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물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듯 어장을 관리하는 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일수여서 어총계에서는 평상시에 개원들의 해산물 판매대금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가 생기면 뒷수습에 충당했다 그 후로도 형배는 사사건건 나의 비위를 건드렸다 자신의 어총계 딱지를 사들인 것에 어깃장을 놓는 게 분명한데도 몰아 딱 꼬집어 대거리할 재간이 없었다 심지어는 젊은 날에 홀로 된 어머니가 반반한 임무를 내세워 제 부친의 체마밭을 가로챘다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내가 알기로 그 체마밭은 어머니가 훗날 자식들 교육을 위해 악착같이 갯일과 놈일을 해서 사놓은 것으로 신공항이 들어설 때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아 우리 집을 일으키는데 종잣돈이 되었다 하지만 대놓고 하는 말도 아니고 자식의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처지도 못되었다 형배는 모두 들으라는 듯 허공에 대고 큰소리로 외쳤다 참 형님이 어쩌다가 개죽수는 팔자가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굵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양계장은 무슨 가십거리가 생기길 바라던 듯 기대에 찬 표정을 하고 다가왔다 형배는 그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안 그래요 양계장님 하며 더욱 의기양양하게 목청을 높였다 개죽수는 팔자라니 정말 몰라서 묻습니까 형님이 처갓집에 하는 짓을 두고 하는 소리란 걸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형님만 모르고 있나보네요 말 좀 가려서 하게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나는 저만 치서 굵혜기에 열중에 있는 아내의 등허리를 힐끗하곤 소리 죽여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는 칠태면 처벌하는 듯 오히려 턱을 들이밀고 지껄였다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가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 형수님은 친정 식구만 챙기잖아요 사실 형님도 열받으시죠 사내답게 화나면 화난다고 딱 까놓고 왜 말 못하세요 그러니 덩치값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들어올렸다가 그만 내려놓았다 형부의 말 맞다나 아내가 저지른 일을 뒷감당하느라 신세가 노랗게 된 마당에 나까지 또 사고를 칠 순 없었다 내가 어로작업에 뛰어들게 된 데는 전적으로 술기운에 힘입어 갯기를 부린 아내 때문에 쓰러진 장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였다 아내가 처음부터 소주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백수인 아버지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소녀가장 노릇을 했다 그러니 술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었다 결혼 후에도 동생들 뒷바라지에 친정아버지의 비위까지 맞추면서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는 그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아이 낳는 것도 미루었지만 정작 우리 살림에 보탐이 되는 건 쥐뿔도 없었다 참다 못한 나는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그녀에게 혹시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생뚱한 얼굴로 쳐다봤다 당신이 친딸이면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당신은 업둥이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장모가 데리고 들어온 의붓딸이 분명해 그녀는 망설일 것도 없이 머리를 저었다 어렸을 때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장인이 뛰어들어 구해줬다고 했다 자신이 친딸이 아니었으면 수영도 못하는 장인이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줄 수가 있었겠냐는 거였다 그럼 그녀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건 웬만해선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어머니가 나와 아내를 불러 역정을 낸 뒤부터였다 에미야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 보고 있는 줄 아냐 니들이 잘못되면 어린 네 새끼들 내가 떠맡게 될까 봐 참고 사는 거다 너는 대체 시집을 온 개냐 아니면 친정 식구들끼리 작당을 하고 우리 집 재산을 거덜내려고 온 개냐 네 친정 식구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귀밑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아내가 안쓰러운 마음에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또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쓸게 빠진 놈 같으니라고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바깥 사돈한테서 돈 싸들고 팔자 고칠 생각이냐는 말까지 들어야겠냐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쌩 하니 찬바람을 일으키며 집을 나가버렸다 가뜩이나 시어머니한테 질에 주눅들어 있던 아내는 숫재 오한이 든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다 나는 아내의 좁은 어깨를 부여잡고 부여잡고 혹시 짐작 가는 게 없냐고 물었다 아내는 입을 꾹 담으 채 힘없이 고개만 저었다 나는 아내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처가로 향했다 아내는 장인이 저질렀을 일을 확인하길 주저했다 내가 자꾸 눈치를 주자 마지못해 최근에 혹시 시어머니를 만난 적 있냐고 물었다 장인은 사돈지간에 볼일이 있어 만났기로 뭐가 잘못됐냐며 외려 소리를 질렀다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시방 어디서 신경질이여 너한테 말하면 뭐하냐 이 애비가 네 동생 폐입 만들 거냐고 숱하게 말 안 하드냐 집안에 장녀가 돼가지고 멀쩡한 동생이 낙심해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네 새끼들만 챙기면 다냐 나도 금쪽같은 내 아들 생각해서 안 사돈한테 있는 돈 좀 빌려 쓰자고 했다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자식인데 돈 기간 좀 보살피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다 네가 그 집에서 얼마나 변변찮으면 네 시어머니가 바깥 사돈 대하기를 동네 개만도 못하게 대하겠냐 장인이 손바닥으로 술상을 내리치며 아내를 몰아붙였다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장인을 한참 노려보다가 술상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나는 아내가 홧김에 그걸 깨려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래 너도 성깔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고 내심 바랐다 한 달 그녀는 병나발을 불더니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입에 들이부었다 장인이 막 뚜껑을 세롯다 잔에 찔끔 따르다만 소주병이었다 물기가 가득한 아내의 눈에 술기운이 올라 벌겋게 충혈됐다 아버지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돈 싸 짊어지고 팔자고칠 생각이냐고 하셨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 거냐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동생들도 나를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내 덕에 사는 주제에 최소한의 체면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끊어서 얘기하는 그녀의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장인의 얼굴에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이 인연이 미쳤는가 보네 그래요 나 미쳤어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 안 미치고 배기겠어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죠 사위 재산 다 털어먹은 것도 기가 찰로릇인데 엄감생심 사돈집 재산을 넘보냐고요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내가 저희랑 시어머님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내색하지 않으니까 감정도 없는 등신 같은 년으로 보이죠 나 이젠 그만할래요 아버지 맏딸 노릇 지긋지긋해요 앞으로 이놈의 집구석에 땡전 한 푼 어림없을 줄 알아요 장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았다가 창백해지더니 이내 두 팔로 뒷목을 감싸주면서 뒤로 넘어졌다 처남이 미쳤냐며 아내를 후려칠 기세로 덤벼드는 걸 내가 가로막았다 앰뷸런스가 와서 장인을 응급실로 실어갔지만 그렇게 쓰러진 장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관자놀이랑 가슴팍에 줄줄이 손을 매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장인의 병원비는 고스란히 아내의 몫으로 돌아왔다 처남은 날마다 전화로 아버지 살려내라고 아내를 닥달했다 어머니는 만만치 않은 사돈어른 병원비 되려면 애비 등골깨나 빠지겠다며 혀를 찼다 작정이라도 했는지 아내는 단 한 번도 장인의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내가 정말 장인어른배로 안 갈 거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한 장인의 행태만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나 보았다 아이고 또 주먹이 근질근질한 모양입니다 네 마음껏 지십시오 이번엔 좀 세게 부탁합니다 가뜩이나 돈도 떨어졌는데 이번엔 몸값 좀 오지게 챙겨보게요 어차피 형님은 따까리 인생인데 나도 덕 좀 보고 삽시다 저가 싶구나 나나 피 한 방울 안 섞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 형배놈은 이웃 사촌이지 말입니다 진탕 맞아준다지 않습니까 형배가 건들건들 다가서더니 아예 상체를 내 어깨에 들이댔다 그가 새벽부터 어장까지 따라 나선 속셈을 이제야 할 것 같았다 지난번처럼 내게 시비를 걸어 합의금이라도 받아내려는 꼼수가 분명했다 인간아 그러고 싶냐 팔다리 멀쩡한 놈이 나는 말을 하다 말고 혀를 차며 돌아섰다 속셈도 모르고 대거리한 나까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형배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재주라고는 아버지가 뼈꼴 빠지게 모은 재산 말아먹는 재주밖에 타고나질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부양할 부모가 있나 보살필 처자식이 있나 너무 울가분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나저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닮는다고 반반한 인물 내세워 남자 신세 망치는 것까지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나의 인내심이 바닥을 쳤다 이놈을 당장 요절을 내고 몸으로 때우고 말지 싶었다 엄동설 안에 갯벌 바닥에 기는 것보다 그쪽이 나을지도 몰랐다 한데 다리를 건들거리며 내게 다가들던 형배가 느닷없이 억소리를 내며 갯벌에 푹 고꾸라졌다 그의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조금 전까지 저만치 떨어져 굴을 캐느라 연염이 없던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조세를 움켜준 채 부들부들 떨다 갯벌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갯벌에 엎어진 형배와 주저앉은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양계장의 호들갑스러운 고함 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어느새 개원들이 우리 주위를 에어쌓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